최근엔 아이돌 멤버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벌어진 사건이 있었는데요. 바로 AOA 설연 사진 보난 사건. 설연 양이 한 통신사의 모델을 활동하면서 홍보를 하기 위해 전신 사진으로 만든 시트지를 각 대리점에 전시 중이었는데요. 이걸 훔쳐다가 중고 사이트에 판매놨어 놀라드렸습니다. 저건 또 하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최고. 최고잖아요. 저는 전지현 씨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최고의 사진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